자, 17번 문제 또 우리 친구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실험일 기준 오답률 2위 문제입니다. 얘가 왜 어려웠을까? 좀 배운지 좀 오래돼서 약간 가물가물했거나 또는 이 문제의 유형이 조금 낯선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자주 보게 될 유형입니다. 모의고사 단골 유형이거든요. 그렇죠? 이 유형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. 자, 문제부터 보시면 자, 표가는요.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특징 기역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그랬어요. 특징 두 가지를 말하겠대. 그렇죠? 구성원수에 탄소가 있니? 또는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이니? 그랬어요. 자, 뉴클레오타이드는 맞아, 핵산, DNA, RNA의 단위체가 되겠죠. 인산, 당, 염기. 그렇지? 인산, 이 그림 보면 기억날걸? 그렇죠? 인산, 우리 당, 그 다음 염기. 뭐 한 가지 쓸게요. 이렇게. 1대1대1, 그럼 얘가 뉴클레오타이드. 요거였거든요. 근데 둘 중에 누가 기역이고 누가 니은인지 모르는 거예요. 음,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나는 가의 특징 중 물질 A, B 요 두 가지가 있어. A, B가 갖는 특징은 A는 기역 특징을 갖고 B는 기역, 니은 특징을 둘 다 갖는다는 얘기예요. B는. 그렇죠? 그 다음 이 B는 DNA와 단백질 중 하나이다. 라는 얘기입니다. 오케이. 여러분들이 다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. 그렇죠? 누가 A이고 누가 B인가? 그리고 누가 기역이고 누가 니은인가? 그치? 두 가지 특징이 기역, 니은이 있는데요. 그걸 둘 다 갖고 있는 애가 여러분들 DNA와 단백질 중 누구냐? 라는 얘기죠. 우리가 DNA, 핵산하고 단백질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배웠어요. 어떤 제목으로 같이 배웠냐면 탄소화합물로. 그렇죠? 둘 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탄소화합물로 배운 거거든요. 탄소화합물. 그러니까 둘 다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. 그러니까 기역 특징. 이거죠. 둘 다 공통점이니까. 그러니까 아, 이 보기가 기역이구나.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다. 라는 것은 누구만의 특징이야? DNA만의 특징이죠. 그렇죠?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. 그건 DNA고 단백질의 단위체는 누구야? 맞아요. 아미노산이거든요. 그렇죠? 그러니까 하나만 해당하는 건 뉴클레오타이드이다. 단위체가 이 니은. 여기 하나인 거지. 그렇죠? 이렇게 해당하는 거야. 그럼 이 두 가지. 탄소가 구성원소이고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다. 얘가 누구니? 얘가 DNA. 아, B가 DNA구나. 그 다음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. 이 한 가지 특진만 포함되는 얘가 누구다? A가 단백질이구나.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. 이런 유형이었어요.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죠? 여러분들 문제 유형이 낯설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. 오른손지 찾아볼까? A가 DNA다. A가 단백질이죠? 틀렸고요. 그 다음, 니은. B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. 그랬어요. B. 여기 DNA거든요. DNA는 펩타이드 결합이 아니지. 이거는 단백질에 있는 거죠. 그죠? X. 자, 그러면 특징 기억. 동그라미 기억. 이거는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라는 저 특징 문장이 맞나? 맞습니다. 맞나? 네, 맞습니다. 디귿 하나 맞았어요. 그치? 자, 그래서 정답은 여기. 됐어요? 그러니까 좀 오래된 기억이죠. 우리가 탄소화합물로써 DNA 같은 핵산, 단백질 배웠거든요. 탄소화합물 공통점. 단위체는 DNA는 뉴클레오타이드, 단백질은 아미노산. 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. 그쵸?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염기 결합, 염기의 상보적 관계, 이런 것도 공부하셨던 기억을 좀 되살려주셔야 돼요. 이렇게 내용이죠. 기억을 되살려주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알아서 짝지어야 되는, 조건에 맞게 배치해야 되는, 이런 문제의 유형도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. 자주 만날 유형이에요. 알겠죠? 자, 정답은 몇 번? 2번에 있네요. 자, 17번 문제의 정답. 2번 체크해주세요.